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엘리사가 한 여인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엘리사가 한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? 이전에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죠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아라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지금 거주하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니까 떠나 살아라 지금 기근이 없는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믿고 떠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7년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7년 있으면 정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? 오늘 큐티본문을 다 읽어오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 역사심으로 자신의 집과 전토를 7년 만에 돌아왔어도 다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를 순종한 이후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믿고 순종하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예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던 곳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떠났다가 오래 살던 곳을 다시 두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드릴 때에 또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실 때에 그 비전과 꿈에 순종하십시오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경기도 미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생하시는 일을 눈으로 또한 인생으로 보고 경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